아, 지금 이건요. 명절때 모든 자식이 갑작스럽게 엄마가 갑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들이닥쳤어요. 미리 말하면 엄마가 음식 자만하고 고생한다고 자기들이 엄마랑 같이 음대 나가서 식사하자고 음식 자만하지 말라고 왔는데 나는 냉동실에 있는 모든 LA갈비나 오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해동시켜서 헤매겠죠. 그런데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동이 되어버린 전복, 특대 전복하고 가보증어, 생선 이런 것들을 해동시켜 놓은 거니까 버터, 소금 뿌리고 후축 뿌려서 버터구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익혀놔야지 또 해동시킨 것을 또 다시 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이 자식의 충족을 아껴놨던 거, 저희들이 안 먹고 간 건 우리가 지금 먹게 생겼어요. 자식이 부모 속을 어떻게 알아요? 다 아껴놨다 좋은 것은 다 뒀다가 냉동실에 넣고 자식이 뭐 해먹이려고 다 아껴놨던 거, 이게 전복도 특대예요, 특대. 큰 거. 일반 저기, 그 완도에서도 이런 특대는 드물어요. 큰 특대 사다가 그렇게 얼려놨다가 지금 집 먹이려고 그랬는데, 가족이 다. 그 대신 참기름이랑 깨랑, 호박이랑 부추, 참기름 짜놓은 거, 고구마, 자색고구마, 여러 가지 농작물, 가지 이런 것들을 가져갔죠. 농사진 건, 뭐 줄 거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부모가 자식한테 줄 게 있어야 돼. 자식한테 다 손 벌리는 것보다 농사 지어서 많은 것은 나눠주고 그런 게 많이 주지 못했지만 농작물 우리가 농사진 것들, 깨랑, 참기름이랑 고구마랑 양파랑 마늘이랑 이런 것들 잔뜩 싸서 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버터, 전복구이와 생선, 가보증어, 가보증어 구이가 됐어요. 가보증어, 이게. 가보증어. 오징어보다 가보증어가 비싸요. 생물일 때는 만원에서 만오천 원, 한 마리당. 맛있겠어요?